어 근데 정지열은 어디 갔어요? 정지열 없이 찍어도 돼요? 일단 먼저 찍고 네. 혼자 찍으라고요? 정지열이 똥 싸고 있나? 하여튼 그러면은 저는 정지열이 일단 화장실 가는 사이에 어차피 뭐 원래 정지열 옆에 있을 뿐이지 멘트는 항상 저 혼자 해왔잖아요. CG로 넣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시죠. 먼저 들어가시죠. 어딨어? 3. 2. 3. 2. 3. 5. 5. 5. 6. 6. 5. 5. 왜요? 5. 왜요? 왜 몰래 또 저만 부르죠? 5. 6. 6. 아, 저거. 저거, 저거. 나마스테. 아... 이 새끼 경찰이랑 같이 친구하잖아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렇게,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 새끼 뭐야, 왜 이러고 있어? 다임네이네이해. 다임네이해. 빨리 빨리 하래. 시간부터 쓰시게. 다임네이해. 저가 5분정도 이따 할까요? 나마스테. 핫떡입니다. 오늘도 여기 여시더라. 핫떡 준비해. 다임또 오빠. 오늘의 가슴.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뻐. 아니, 근데 싱크로율이 현지인이랑 100%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잘 어울리잖아요. 네, 진짜 인도 현지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얘가 인도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은 누가 인도 카레를 먹을지 내가 3분 카레를 먹을지. 아, 한 명은 진짜 인도 음식. 한 명은 진짜 인도 카레. 한 명은 가짜 3분 카레. 야! 그럼 무슨 게임을 통했어요? 그럼 이 새끼 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인도 음식을 얘가 먹진 않고 게임에서 뭐 주적 없어요? 얘한테 싸인 따로 안 줬어요? 야, 이 새끼야. 왜? 왜? 여기 그쪽 없지. 오케이, 갑시다. 무슨 게임을 통해서 누가 인도 음식을 먹고 누가 3분 카레를 먹어요? 아, 이 악물과 한다. 인도에 관한 키즈를. 아, 인도에 관한 키즈. 오케이. 내가 이긴 거야? 저는 리얼 인도 음식. 정지열은 3분 카리. 형, 이거 왜 입었어? 첫 번째 음식. 일단 인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으로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인도는 손으로 먹는 거잖아요. 손을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아, 저 이러고 나가야 돼요? 빨리 씻고 와요. 따임네. 질디디디디에. 첫 번째 음식은? 이게 뭐예요? 장수는? 인도벌이? 장수는? 장수는? 아, 이렇게 먹고 3분 카레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것도 또띠아야. 나니요. 나니? 나니. 또 음식 문화에 대해서 깐 맛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사용을 하고 네. 그 가운데 왼손은 오염된 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왼손은 사용하지 말고 오른손만 사용해야 해요. 오른손만, 오케이. 인도벌이니까 이렇게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응. 네, 인도앤서는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아, 해드릴게요. 응. 이게 시금치 칸인데 수조를 비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비벼 보세요. 비볐어. 어, 근데 이게 시금치 칸? 색깔이 좀 그래.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두 개 다 난이에요? 네. 난이 왜 이렇게 많아? 우와! 냄새봐. 아니, 이거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진짜로? 응. 그것만 찍어 먹어도 돼. 카드만 찍어 먹어. 전 그러면. 아니,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수저로 파야 돼. 아, 수다. 파괴신 시바. 이렇게? 먹어? 네, 해. 네, 네, 네. 어, 궁금해. 음. 맛있네. 무슨 맛이야? 일단 이거는 좀 셔요. 셔요? 아, 원래 있어요? 이 먹자에 먹어서 여기 인도 음식점에서 사분 카레를 왜 먹어요? 이거 안에 있는 이거 양파는 뭐예요? 아, 양파랜다.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완전 다르게 생겼어, 오빠. 우리가 아는 카레랑. 그냥 먹어볼게요. 따님네, 해. 맛이, 이게 좀 괜찮아요. 고추장, 고추장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거 같아요. 딩동. 한숨만. 아, 아. 상댐이 섞어서 한입. 요거해 드릴게요. 어,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신전하게 줄 리가 없네. 아니, 아니, 먹네.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 이 친구 손에 있던 게 묻어서 넘어와. 아, 어때요? 어우, 잘 먹는다. 완전 인도 사람이다. 나쁘진 않은데요? 맛있는데? 근데 이게 더 맛있지 않아요? 응. 김치랑 사분 카레랑 먹는 게 훨씬 맛있지. 그래. 저는 사실 이게 더 입맛에 맞긴 맞아요. 카레가 카레라고 생각이 일단 안 들어요. 못 먹어본 음식인데. 제일 맛있는 건 이거 제일 맛있어. 난. 난, 난이 제일 맛있어. 다음 음식 주세요. 나 맛있대. 돌아온. 하이스 타임. 뭐예요, 이건? 이거 그거네. 충건. 그래. 사모사는 인도식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만두. 이게 이름이 사모사예요? 라시. 라시. 이게 가격이 4,540원이다. 사모사예요. 자, 갑시다. 네. 이 사람은 또 스테이. 관심 게임은 네. 인도의 대표 언어, 신디어를 듣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공부했어요. 자, 갑니다. 네. 네. 이 사람은 두 분이 대답을 했을 때, 저의 대답은? 오, 인정. 나는 인성스레기다.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아, 저요. 정답. 나는 꼰대입니다. 정답? 양칭 꼬백하는 거야? 왼쪽인 걸 표현한 거예요. 나는 진짜 못생겼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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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이 두 명 데리고. 촬영하는 중. 뚱뚱이 두 명 데리고. 촬영하는 중. 그리고 촬영하는 중. 그리고 촬영하는 중. 드릴게요. 정답. 정답. 뿌시네요. 정답. 바로 맞췄네. 쟤는 뻔해요. 나는 등에 여드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두 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씹새끼예요. 나는 여자를 좋아해요. 정말? 나는 천하의 시장놈이에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정답. 말한 것 중에 있다는 얘기야. 난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뚱뚱뚱. 뚱뚱뚱 잘 못하. 그래서 카레 냄새가 나요. 고구마 들어있는 것 같이 꼭. 인도식 이게 만두 아니야, 만두? 맞아요. 라시도 한입 여쭤봐요. 라시. 좀 세죠? 요거트 향이. 남았어. 제가 요거트를 좋아하거든요. 좀 센 요거트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먹어도 빡 세요. 신 요거트 향이 나는데 들어가는 순간 개 세게 빡 와요. 우유가 내 입을 빡 친다고 해야 되나? 우유가? 요거트의 단맛이 없죠? 신요거트구나. 네, 엄청 센 요거트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어, 이거 제 거예요? 네. 오, 매. 우와, 이게 이긴 거지. 우와. 자, 가볼게요. 이거부터 먹어봅시다, 이거. 3분짜리부터.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우리가 안 해도 맛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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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향이나 맛은 한국 맛이랑 다를 게 없어. 아, 그래? 응. 색깔만 달라. 일단 별로 안 자극적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것들 치킨을 보면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짜고 막. 저 우리나라 것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자극적이에요. 오히려 담백해요. 엄청 담백해요. 재현 씨는 어때요, 바베티 치킨? 아, 없어요. 솔직히. 왜요? 미트볼이 훨씬 맛있어요. 왜 맛이 없지? 이번에는 바다의 바퀴벌레. 새우. 아, 까져 있네. 아, 이렇게 까져 있다. 와, 죽인다. 우와. 이거 맛있겠다. 먹기 편하게 돼 있네요. 먹기 편하게 이거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이거. 이야. 어, 그러네. 음. 잠깐. 인도에 새우가 왜 있어? 인도도 바다가 있지 않을까요? 인도에 바다가 있어? 있지 않을까? 인도는 바다가 없어. 사막이 있는데. 수입사이네. 야간, 내가 매, 매섭잖아. 아, 똘똘하다니. 인도 음식에 저는 향신료 맛이 엄청 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레 막. 엄청 멀쩡해. 안 그래. 저 인도품 나오셔가지고 향분 요리만 계속 먹는데. 되게 잘 드신다. 바늘 드셨어요, 지금. 나마스테.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탄두리 치킨도 먹고 탄두리 새우도 먹고 탄두리 먹었는데 우리 탄두리 어땠어요? 저는 쌍버커리 먹고 한 번 여기 밑으로 먹는 거 밖에 없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땅키 잘 먹었어.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인도 음식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먹을만하다 한 번씩 먹어보시고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각작업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작업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엠ieß요. 워크 워크!